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날씨 좋은 날 어디를 갔다 왔냐면요. 3D 프린팅 기술의 높은 비전을 보기 위해서 큐비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아 물론 맛있는 아포카토도 얻어먹었고요. 생활용품, 장난감, 시제품 등 만드는 이제는 조금 흔해진 FDM 방식의 기술을 넘어서 어떤 3D 프린팅 기술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직접 보고 왔는데요.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비밀리에 개발중인 금속 프린터 맛보기로 살짝만 소개하고요. 두번째는 곧 저도 사용할 것 같은 덴탈 3D 프린터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출력물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레진과 맥스 600의 SLA 프린터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큐비콘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터뷰까지 어떻게 하다가 이 3D 프린터 회사에 지금 다니시기 시작을 한 건가요? 아 일단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아 역시 솔직하시네요. 3D 프린팅 산업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과 하이비전의 하이비전을 소개하고자 큐비콘과 다은쌤이 함께 만드는 영상 시리즈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